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선생님이 되게 구석에서 시작을 하죠? 오늘 캐스트를 준비하는데 빔 프로젝터가 고장이 나서 준비한 ppt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ppt가 3장이었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3가지거든요. 그 3장의 ppt 대신 칠판을 3등분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장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구석으로 와서 선생님이 너무 분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구석으로 와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이 말만 보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캐스트 촬영하는 날은 목요일이고요. 금, 토, 일, 5월, 4일만 지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6평 시험이야. 아마 N수생들은 작년에 봤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3들은 이 평가원 시험이라고 하는 그 첫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설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날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어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올 때 즉 D-Day 4, 5일 정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증상이 바로 OO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은 알겠죠. 수학 개념을 공부해, 미분을 공부해. 지금 이 미분 개념하는 것이 6평의 의미가 있을까? 기출문제를 풀어봐. 그래도 기출이니까, 평가한 기출이니까. 그런데 이 많은 기출문제 중에 지금 이 몇 문제 푸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 몇 문제 푸는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아, 그러면 국어를 해봐야겠어. 국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을 지금 내가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막 닥쳐온 6평 시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 6평 전까지야.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정신줄을 잡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신줄을 잡아라. 선생님과 함께 정신줄 잡고 마지막까지 버티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도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그렇게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하루 종일 앉아있지만 아무 공부도 하지 않는 헛수고, 헛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면 얼른 이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바로 이거라도 하자야. 이거라도 하자야. 수학 개념을 공부하면 이 개념이라도 하자. 극한과 연속이라도 하자. 극한 연속은 안 틀려야지. 미분이라도 하자. 이 기출문제 세 개만 풀자. 이거라도 하자. 국어든 영어든 어떤 감옥이든 공부하면서 이거라도 하자. 선생님이 한 만큼 나오는 공정한 시험이 6평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 공부에서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공부를 했지만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하자라고 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이 눈에 띄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개강이 되어 있는 2020 6평 대비 실전모의고사 천우신조고요. 이미 개강이 되어 있고 가형, 나형 현장에서 진행을 했고 전문항 해설을 했습니다. 전문항 해설을 하는 이유는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야 되는 우리에게 평가원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 능력뿐만은 아니다. 수학. 수학 능력뿐만은 그 수학. 받아들인 수학 말고 우리 공부하는 수학. 과목 수학. 수학 능력뿐만은 아니다. 아예 영어를 딱 말하고 싶은데 영어를 좀 말을 입에 좀 붙여야겠어요. 영어 공부는 잘했는데 입에 자연스럽게 붙지가 않아서 어쨌든 맨날 수학만 하니까 100분 안에 30문항을 풀어라는 건 수능 수학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 30문항은 우리에게 수학만 테스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100분 안에 30문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지 풀다가 내가 모르겠는 걸리는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겨나가는지 얼마나 배짱을 가지고 되라는 확신으로 30분을 풀어내는지 이 모든 사회의 리더로서의 자질 엘리트로서의 어떤 합당한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골라내고자 하는 단 수학을 도구로 하여 선생님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결과를 받아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우신조에서 여러분들이 30문항을 풀어보면 모르는 문제가 몇 개 없을지라도 30문항 전문항을 해설을 하는 이유는 100분 안에 보는 30문항이 여러분들 모두 30문항 전부가 의미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도 전문항 해설을 하는데 1번에서 30번까지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한 회는 우리 천우신조도 마찬가지 평가원의 1번에서 30번까지가 전체 교과과정 속에서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듯이 천우신조도 30문항, 100분 안에 풀어내야 되는 30문항으로서 하나의 그림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 전문항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풀어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풀지 않고 1번에서 30번까지 선생님의 해설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6평 대비로 공부했던 개념을 총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잠깐 끊겼어요. 갑자기 마이크가 또 꺼졌어요. 갑자기 마이크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카메라에 꽂혀있는 거랑 송수신기 배터리가 같이 없어서 배터리가 같이 없어서 지금 빨리 촬영을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촬영을 못할 것 같아. 정말 뭔가가 너 이래도 오늘 촬영할래? 라고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끊기면 그대로라도 캐스트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천우신죠. 전문항 해설된 작년 6평과 동일한 문항 주제를 가지고 있는 30문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라도 하기를 잘했다 싶은 이런 모의고사를 마음이 급하네요. 모의고사를 준비했다는 거 생각하시고 알겠죠? 자, 확률과 통계 총정리 캐스트를 촬영해서 이미 올렸습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 두 개의 단어로 나눠서 두 개를 합치면 두 시간 반이 넘는 두 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으로 현장에서 특강을 진행을 했고 그것을 반씩 잘라서 이미 캐스트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개념, 한 판의 개념부터 모든 주제가 한 번씩 지나가도록 열두 문제 그리고 확률 마찬가지 한 판의 개념과 평가 문제는 여기 다 있어 라고 싶은 정말 잘 잡힌 기출문제와 제작문제가 적절히 섞여있는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이거라도 하자라고 마음먹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마지막으로 주고자 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말 손에 뭐가 안 잡힐 때 틀어놓고 듣기만 하세요. 그래도 성적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말하기 전에 방금 한 번 또 편집점이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배터리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감독님께서 근방에 있는 편의점 가서 배터리를 사와서 다 교체해서 다시 촬영. 어차피 아까 교체할 걸, 그죠? 그랬으면 자세히 천천히 말했을 텐데 어쨌든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억울한 결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험생을 12년 차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입시 결과를 들어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감히 예측할 수는 없어. 선생님이 어떤 상담을 해도 선생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대한 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시 결과를 얘기해 주잖아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몇 점 나왔어요. 선생님 저 어떤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고 딱 들었을 때 모든 그 학생을 관리하고 지켜봤던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꿈꾸는 스카이에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또는 선생님 전 인서울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내가 꿈꾸는 걸 잃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참 그럴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참 그럴만하다. 참 그럴만하다. 아 걔는 참 그럴만해. 아 그럴만했어. 누구나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측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참 언제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6평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수험생활 결과 수능 성적 멀리까지 봤을 때 입시 결과 그 모든 결과에 억울한 결과는 없더라라는 게 수험생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 배우는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결과는 없고 결과는 모두 그럴만함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무서울 필요가 없다. 이거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억울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제 선생님은 억울한 결과는 이해 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런데 선생님은 억울한 결과는 없다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N수생 같은 경우 억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잖아. 다시. 그죠? 내가 내가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억울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가 좀 억울하면 이것은 과정이다라고 내가 또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얘기를 학원에 와서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습실에서 그걸 보는 것 자체로 너무 가슴이 뛴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자체로 저에게는 선생님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너무너무 박수치고 싶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충분히 박수 받아도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하는 걸로 약속 아시겠죠? 네. 자 6평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6평까지 큰 시즌이 하나 마무리됐죠. 고생하셨습니다.